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입술축소수술 시에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작은 입의 관상학적 의미와 성형외과적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내용입니다. 오늘이 수술한지 8주차인 20대 여자입니다. 작은 입에 얇은 입술 그리고 코는 벌렁코라서 콧볼축소수술을 하고 코끝을 높이는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원장님께서 코관상은 좋으므로 작은 입 관상 성형을 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이 수술한지 8주째인데 신기하게도 작은 입 얇은 입술이 옆으로도 길어지고 도톰하게 변했어요. 어떻게 이런 작은 입 성형이 가능한지 벌렁코도 지금은 제 나이에 맞는 귀여운 코가 된 것 같아요. 입술은 워낙 본래 타고난 입 자체가 작고 얇아서 합주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통통하니 귀엽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나라의 성형 수술이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입술을 두껍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입술축소수술을 하고 콧볼축소수술을 합니다만 이게 입술 자체의 문제, 콧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코 옆 꺼짐이 있어서 코가 퍼져 보이는 것이고 치조골 돌출이 이렇게 있어서 도톰한 입술이 쿤타킨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자분도 본인은 아기같은 이렇게 작은 입을 선호한다고 하면서 입술 크게 하는 것 말고 콧볼축소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여기 왼쪽 그림에서 표시된 점선을 보시면 노란 콧볼폭의 점선과 하늘색 입술 가로폭의 점선과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는 노란선의 콧볼폭과 하늘색의 입술폭이 거의 비슷하여 콧볼관성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왼편에 비해서 좀 비대해 보이고 복호 내지는 퍼징커로 보이는데요. 사례자의 경우 바로 이러한 비율, 즉 작고 좁은 입술 가로폭으로 인해 콧볼이 더 크고 퍼져 보였던 것입니다. 관상학의 고전인 마의상법에는 구여사자 승장활 지각조기 창고응이라고 해서 입술은 이렇게 넉사처럼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크고 지각조기 창고응 그러니까 이 턱 끝이라던가 천창, 지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조응해야 좋은 입관상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지난번 입술관상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술은 초코파이 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윗입술은 주는 정, 아랫입술은 받는 정 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작은 입관상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정의 없는 차가운 얼음공주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입이 합죽하니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작은 입 관상인 경우에는 수줍임이 많거나 고민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입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설화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취화구 관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좀 고민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내면화 시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입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입술 필러, 입술 지방식을 할 때 고려할 점과 그 입술의 두께, 그 다음에 입술의 가로 길이에 대한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